여러분 우리 10편 10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죠? 우리가 10편 100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부제로 붙어 있는데요 그 부제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는 부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 가는 것은요 인생 삶에서 내려막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서 최고로 이렇게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삶이 성전으로 향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 부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강적적인 순간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순간이 맞아요? 암연을 크게 안 하시니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최고의 광격적인 순간이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가 최고로 의미 있고 정말 최고로 인생에서 행복한 그런 순간이에요 최고로 인생의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와를 승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기쁘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성전에 나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나의 나댄 것은 무엇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간정을 이렇게 드렸지만 저의 저 된 것도 저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제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드리자면요 저의 저 된 것은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가 되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정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늦게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20년이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 비하면 훨씬 더 신앙 연수가 짧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이상을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아플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마음이 정말 교회로 가기 싫은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크게 안 빠지고 교회 집회에는 다 참석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파도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야지 그리고 자리에 누워 있더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절을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제가 그렇게 간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리포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 갈 때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시는데 예배 중에서 진짜 무엇을 보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헌금을 드리러 가는 것인지 마음을 드리러 가는 것이 뭘 드리러 가는 것일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요 우리가 뭔지를 이해하면 조금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는 삶을 사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보러 왔는데 무작정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1년, 12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조금 전에 우리 임 집사님께서 기도도 드렸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숙한 교회 그것이 표고, 목표고 또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그 대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사랑을 느낄 것이고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예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면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사실은 산제물이죠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너희 몸이라 그랬지만 그 몸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찾으신다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찾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찾으신다라고 기록된 성경은 거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아쉽고 제일 갖고 싶고 제일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배자를 찾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편지서에 있는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찾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이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예배의 삶을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당을 딱 놨으면 예배자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논산훈련소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또 군대 이야기 듣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더 좋아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한대요 하기를 그런데 여자들이 더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했는 이야기를 더 싫어한대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논산훈련소에 훈련병들이 훈련을 이렇게 받잖아요 훈련을 받으면 처음 군에 가서 머리 이렇게 깎고 훈련소에서는 머리 안 깎아요? 어떻게 해요? 논산훈련소 가시면 머리 깎고 훈련해요? 안 깎고 훈련해요? 네? 다 깎고 하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군에 안 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군에 갔었어요 3주간 갔지만 하여튼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이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훈련소 소장이 별이 두 개예요 소장 그렇죠 훈련소 소장이니까 별이 두 개인데 이 훈련생이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짬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탈하면 안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배가 고픈데 이거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막 그 PX로 달려가서 빵을 사 먹으려고 막 가는데 뭔가 쿵 받쳤어요 그래서 쿵 받쳤는데 그 받친 사람이 넘어지고 일 났죠 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게 딱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훈련소 소장하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 압니다 훈련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훈련병이 도망 나와가지고 그랬죠 열흘 이탈해가지고 빵을 삼으러 가다가 하필이 뭐 재수없게 훈련소장하고 부딪혔으니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털면서 이제 훈련병이 일어나서 소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인마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훈련병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가버려도 뭐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그거죠 만약 이름을 알았다면 도망을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이렇게 탁 교회를 놨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교회문을 나서 쓰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것은요 너희 몸을 이것은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다 모든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차츰 차츰 더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앤드루스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경의 강사로 제가 메시빌 교회를 갔어요 그때 강사를 갔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요 앤드루스 학생이면서 사경에 간 것은 참 이례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되어서 갔는데 참 이 설교라는 것은 별 거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거기에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보다도 이제 7년 8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이게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의 역할일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근데 저의 역할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예배의 주역은 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들이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역할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에 가까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조력자였어요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조력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부르는 것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저의 역할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조력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인공인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연극 그리고 오페라 그리고 뮤지컬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이요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주인공 그 막 열렬하는 걸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인공이요 사실은 그렇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 연습하는 시간은요 조연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얼굴만 잘생겼다고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 땀 어리는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뉴욕에 가면 브라드웨이 그런 데에 연극을 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그 연극을 보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해요 영화는 한번 찍어놓으면 필름만 돌리면 되지만 연극은요 그 주인공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똑같은 것을 해요 그런데 그 연극인들의 간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똑같은 걸 하는데 내일 또 하는데 그 연극을 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워밍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연극에 만나는 거예요 주인공 그렇게 해야 그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면은 정말 일주일을 이렇게 사시면서요 최고의 날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주인공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땀을 흘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워밍업을 해서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왜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이 여기에 나를 숨길 것이다 이 숨기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는 이유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마음은요 삶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내 마음 죽게 바칩니다 이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음은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그 재단 앞에서 정말 제사를 드릴 때요 그 구약시대 때 보면은 양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 재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렇죠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예배 삶이 될 때 그런 찢기는 아픔과 정말 죽임을 당하고 찢기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고통과 그런 것으로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려 삶으로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요약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가요 안식일을 하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저는 검사를 잘 받고 설교를 하는 편은 아닌데 식탁에 우연히 이렇게 놓아놨다가 집사람이 봤어요 보더니 이거는 안식일 날 하면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X표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지 말라고 1분도 X표, 2분도 X표, 3분도 X표, 4분도 X표, 5분도 X표 6분만 공표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 날 드리면은 안되겠구나 그래도 금요일 날은 우리 다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마음을 충분히 소화 이런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섯 가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올 때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거 하고요 조금 이렇게 허겁지겁한 그런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간격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간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해가 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가능하면 교회를 조금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좀 드리고 또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배를 정말 안식일 날 어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 1시간 10분이 걸려서 오시는 팔순 되신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올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두 분이 다 직접 장로님이 운전해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9시 10분 15분만 되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가다보면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늦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9시 10분 15분 교회 나가면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뒤에서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던데 눈물도 좀 이렇게 글썽거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요 1시간 반 1시간 10분 또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니까 뭐 1시간 반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장로님 그 사모님이 또 몸이 또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려고 아침 일찍부터 아마 준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 10분 동안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또 일찍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 제가 뭐 어떤 설교를 하던 장로님 은혜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 나오는데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소리를 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적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 핸드폰을 끄고 오십시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동으로 해놓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진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날 누가 전화를 했지 아마 그 진동으로 울리면은 받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서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순간에 잠깐만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이요 언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으로도 놓지 말고 물론 소리는 안 나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진동으로도 놓지 말고 아예 꺼버리세요 그 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시간 남짓해요 겨우 그렇죠 그 한 시간 남짓하는 시간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한 번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좀 드려야 정말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안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숯을 이렇게 보시면은 숯덩이 하나에 붙어있는 불은 사실은 뜨겁지 않고 화력도 별로 없고 그것이 혼자 있으면은 금방 꺼져버려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숯을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화력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뜨거운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능력과 간격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숯에 붙어있는 그 작은 불 들이지만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이 팔렸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오라 핸드폰을 끄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늦게 우리 재림 교인이 되었지만은 제가 교회에 올 때만 해도요 돈을 다름이로 다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1불짜리 근데 지금은 안식일날 성금을 드릴 때 그때도 1불짜리고 지금도 1불짜리예요 근데 하여튼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름이로 정말 이렇게 다렸어요 혹시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고 그러면은 새 돈이 있잖아요 잔돈 받을 때 새 돈이 있으면은 하이 새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경책 깔피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새 것, 처음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가인은 곡식 중에서 재물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에 무엇을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처음 것을 드렸어요 최고로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옷을 살 때 있습니까? 옷을 살 때가 있죠 그러면은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자랑시키려고 그 처음 산 옷 입지 말고요 그 처음 산 옷은 제일 먼저 개시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 좀 가져요 구두 샀습니까? 제일 먼저 신고 오는데 아껴놨다가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신고 그때부터 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 전날은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상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희 부부도 이렇게 아직 젊기 때문에 참 그게 감정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서로 조심해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안식일 날은 그래서 집사람도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또 이제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안식일 되면은 어떻게 좀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극동하게 하는 그런 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안식일 날 다가올 때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잘 받아줘요 방해가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금요일날 가서 집에 가서 잠도 조금 일찍이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방해되는 것도 부부싸움 뭐 이런 거 하여튼 다 이렇게 피하고 가능하면은 방해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배에 참여하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은 가능하면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예배는요 참석을 하면은요 어떤 시간이든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저는 저희 삶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참석해서 그것이 손해가 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고 아무리 그 해도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녀들이요 결국 그 인격이 올바로 형성되고 사회에 정말 이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 붙여지는 그 불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삶의 예배자로서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어떤 모든 것은 가능하면은 다 참석하도록 하나님께 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려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여러분 교과 공부가 이번에 총 주제가 뭐예요? 총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제목부터 여러분 좀 심상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목 예수님의 눈물 좀 이 교과 공부 이런 거 열심히 해보면은요 우리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요일 아침 기도에 가정교회 이제 곧 해서 이렇게 모일 텐데 그 가정교회 예배 모임 새벽 성사학교 하는 이런 모든 예배에 정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뭐한다고요? 그들 중에 있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1년에 금요일 또 안식일 다 이렇게 참석하면은 100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100번 그렇죠? 교회에서 드리는 게 100번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365일 중에 100번 그렇죠? 드리는데 사실은 날수로는 그렇지만은 그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소중한 우리 예배의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을 이 교회로 가지고 와서 최고의 그 예배의 순간을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 되므로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